흐흐 자 아 정말 살기 힘들다 까마구 열쇠 럭셔리온 오프 더 더 역시 역시 여기는 멕시코 인형의 집이었어 이게 뭐야 뭔데? 아 혈청 D시리즈 뇌신경 D시리즈 말초신경으로 혈청을 합성하래 하아 어 어떡하라고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D시리즈가 어딨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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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다. 뭐하는 게 아니라? 스테롬? 내가 찾아봤나. 그런데 내가 한 번에 필요하여. 한 번의 D-series, 안쪽과 아롬. 이건 한 번 맞네. 한 번에? 할 게 있는지 알게 된다. 한 번에? 안 이해 안 몸이 있는 것 같아. 하실 수 있는 집에서? 아직 안 됐다. 여긴 2번 밖에서 확인하고. 네, 확인해봅니다. 전체 스튜러 물을 찾고 있습니다. 흐흠 응, 지금 계속 얘랑 통화하고 있는 게 조예요, 조, 조 얘, 이 얘, 얘, 얘 크흠 조 또 2층에 몰래 들어왔지 이 조 얘 팔을 고쳐주는 애도 조고 지금 계속 전화하는 애가 조야 조가 뭐가 있어, 뭔가 오히려 조가 나는 의심스러운데, 지금 제일 의심스러운데, 조가 오 부두 인형 끝인가? 흠 10월 사, 11일 그 애가 온 후 종일 귀가 울리고 잠을 잘 수가 없다 조의 말대로 그 아이는 뭔가 이상하다 그 애가 데려온 여자도 뭔가 보이고 틀리고 매스껍다 말을 의사에게 갔더니 액세선 촬영을 했다 내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그 아이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2층 뒤 비밀방에 선물을 두었다 아무도 못 찾을 거다 2층 뒤 비밀방 그 팔은 그 아이의 신뢰의 증표다 그게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것이다 그 행복을 더럽히는 자는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2층 뒤에 비밀방이래요 여러분들 기억해주세요 2층 뒤에 비밀방 거기에 오, 산탄총 거기에 팔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야 이 찌긋찌긋한 벌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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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짱 싫어 어? 여기 뭘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저울과 문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여기 이게 비밀방인가? 오오 오호라아 이게 비밀의 방이구나 흐흐흐흐 썸이라고요? 흐흐흐흫 이게 무슨 썸이야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防 È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저울추를 찾아야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서 카 비밀해봐 불 하나 아줌마가 갖고 있던거 그거 찾으러 가야되나 그럼? 그 불을 뭔소리야 뭔소리야 헉! 그래 저거잖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앗 역시 할아버지 할아버지 대로 할아버새처럼 저 할머니도 예 가브렐리 아이고 여기 들어가세요 역시 이 집은 뭐가 있어어 우와 우와 지리구요 허허허 한 번에 죽겠어요 할아버지도 한 번에 안 죽었는데 어제 오이 이 지금 어어 이 지금 할머니 likes 몸에서 나온 거죠 이거 역시 어후 할머니가 아니라 그 아줌마 아예 집 VR은 아니에요 저는 VR 살더니 엄사야 여긴 또 어디야 여긴 뭐 너무 집들이 이렇게 많아 구관 이게 그럼 요 집들이 다 이 식구들의 집이야? 잘 살았네 반대편에서 잠겨있다 저는 약간 좀 버릇이 안좋은 버릇이 있어요 가까운데 놔두고 항상 먼데부터 가 항상 손해봐요 어후 요 밑에 있는거 같은데 여기 좀 뒤져보구요 오 허브 허브가 그냥 화분에 막 꽂혀있네 뭔데 여기로 한번 따볼까 흐자 화염탄 오오 화염탄이라니 이거 뭐야 방금 뭐 먹은거지 분리제 일부 아이템과 조합하면 해당 아이템의 화학 용액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 고체 연료 나쁘지 않은 버릇이에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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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소리나요 게이트가 길을 막고 있다 아니 게이트가 왜 길을 막어 게이트는 통과하라고 있는게 게이트지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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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기세요 하스님 알겠습니다 으쌰 어 이거 뭐야 어 어 어 벽난로 그 벽난로는 아닌거 같기도 하고 여기 뭔가 비밀이 있을거 같은데 여기도 으쌰 게이트는 최순실이지 저 게이트는 최순실이죠 잠겨있구요 으쌰 뭐야 뭐야 어 깜짝이야 나 진짜 아 이 아 이거 소리였구나 아으 진짜 으 아으 안됐다 연료부터 저기도 조합부터 해야겠는데 이거 이럴 것이 아니라 내 가방을 찾으러 가야되는데 그러면 아까 소리나는게 이거였네 그럼 그죠 어 그러네 다 잠겼네 오 오 온실 온실을 한번 가봐야겠네 아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또 여기 문으로 나가면 바로 여기 나오는구나 오호라 아 슉 옆으로 가서 위층 위층 한번 가봐야죠 호 아 어떤 스테인레이션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흐허헛 으허허허헉 아 으허허헝 으허허헛 으허허허헝 으허허허허허헝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이놈아! 어! 총알없다 총알없다 어디갔어 루피라고요? 어디갔어 어디갔지? 오우 오우 구간 2층 문열기 마가리타를 처치하고 랜턴 가져오기 어쨌든 처치는 해야되네요 랜턴 내놔 랜턴 내놔 뭘 쏘야되나 또? 랜턴 내놔 랜턴 내놔 진짜 안죽네 배가 약점인가보다 그냥 무조건 무조건 배를 쏴야되나 보다 오우 이검짝이야 오우 와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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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작전사는 후퇴 어이 좋아 됐어 됐어 아우 몰두기 또 떨궈 여기있지롱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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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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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진짜 싫다 으이 으이 어이 어이 나 이제 피도 없어 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죽겠다 나 죽겠다 죽겠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 짜증나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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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저리 가!! 저리 가 이.... 벌레새끼 어! 뭐야 왜 왜 왜.. 왜..왜왜왜..해네 안 돼 벌레한테 죽을 순 없지 내가 벌레한테 죽을 순 없지 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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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갔어 어딜 갔어 오 저깄다 저깄다 뭐야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좁아갖고 꼈어 꼈어 꼈고만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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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시지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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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고 있으면 되겠지 이루고 있으면 내려와보시지 그냥 이루고있게 으잇 으잇 좋아 에겐 무쌍 칼이 있다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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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으잇 으잇 어흫 으흐흐흫 도망가 도망가iding 아...진자 으잇 에윽 으잇 안돼 안 돼 날아주세요 날아주세요 récup Verfüg 부탁 잘못됐습니다x2 한번month 한번 말주셔 한번 놔주세요 처음엔 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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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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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유는 있지 않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이이이이이이 이게 이게뭐야 이게이이 here 여기에 놔준게 놔준게 아니잖아 난 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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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안 죽을거야 지금 화염방석이 뭐고 재료가 없어요 내가 다 가방 놓고 왔단 말이야 내가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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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아 그냥 죽이든가 죽여 죽여 죽이려고 그냥 이럴바이럴 죽여 나를 그냥 에잇 에잇 아 이 신의 컨트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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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마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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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아! 앗, 보험하기 안통하다니 나 잡아봐봐라 깔깔깔깔깔깔깔 어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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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하기, 보험하기, 보험하기 똥찌, 똥찌, 똥찌 똥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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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르르 깨깨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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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좀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지롱 아직 남았지롱 아직 남았지 도망 tive 우후 제가 말씀드렸죠? 칼 하나면 안되는게 없어요 왓선물쌍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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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굴의 의지 한국인의 의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뭔소리야 뭔소리야 오오 오오 좋아요 좋아요 권총탄약 불 얻었어요 불려있잖아요 랜턴 어 뭐야 장미칼 그렇죠 역시 칼은 장미칼 물광이 흐흐흐흐 아 일단은 저의 그 똥찌 공격에 네 멘탈이 많이 나갔을 겁니다 네 멘탈이 많이 나갔을 겁니다 에 어 그래 열어어어 아빴다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 후루루루루루루루 홈 스윗홈 홈 스윗홈 마이 스윗홈 그리웠어 나의 집 아 힘들었어. 너무나 힘들었어. 뺄 거 빼고 늘 거 넣고. 일단은 산탄총 총알이 없는데.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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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할 거. 조합부터 하고요. 아, 아슬아슬했다니요. 아주 그냥 여유롭게 이겼죠, 뭐. 너무 여유로웠죠. 피부 겁나 고와 졌죠. 뭐 그 정도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아 일단은 아 뭐야 이 쓸데없는 정신제극제. 정신제극제. 대고. 허압. 대고. 조합. 쨰로롱 두개 만들었구요 저거를 화염방사기를 하나 만들어야지 번호 손잡이에 번호 노즐 있으면 되나? 화염방사기 강한거가 있어야 되나? 화염방사기가 안되네 고체 연료랑 강황화학용액 이거 말고 안되네? 얘랑 얘랑 얘랑은 뭐가 아닌가보네? 전혀 관련이 없는건가본데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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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총알이 이제 더 없죠? 총알 좀 사야되나? 총알 좀 사야되나... 총알 총알 좀 사야되나? 총알이 좀 사야되나? 총알을 살까 권총을 살까 권총 8개 어 딱 8개다 총 바꿀까요 총 바꾸자 우리 남자라면 업그레이드지 남자의 로망 Shot 아 한꺼번에 못너요 ör 어프놈 나이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 반짝이는 총 혈청이 있다면 나를 치료할 수 있을텐데 라는거는 지금 잠깐만 조 조도 지금 감염이 됐다는 소린데 지금 저기 조가 쓴거 같은데 일단 빨간색이 보기 귀찮으니까 아 간지나게 딱 치료한번 하구요 아 좋아요 제가 잘 풀리니까 잘 풀려요 다행이네요 좀비만 나오면 식상해서 그럼 그럴 수도 있고 일단 또 가봅시다 어디로 가야되지 아 일로 가면 되잖아 아 뭐야 내가 진짜 많이 다쳤었나 보네요 치료약을 썼는데도 아직도 빨간색이 보이네 저장 저장 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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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저장 저장 저장을 해야죠 저장을 해야죠 저장을 해야죠 AK는 아직까지 못 본거 같아요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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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인형의 섬을 지나구요 음.. 그치 이거 VR로 해야 진짜 진짜 지를 것 같다 그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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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VR로 해야 돼 어? 소리 났는데? 월미에요? VR로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좋아! 택시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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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